백팩히어로 새영웅 사첼 싹한 까마귀왕 코르부스부터 도망친 귀족의 아들입니다 가방은 찢어지고 마을은 포로로 잡힌 사첼은 다른 영웅들의 도움으로 깃털의 나선에 수수께끼를 밝혀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방이 찢어졌다고? 백팩히어로인데? 적에게 매혹을 겁니다 다른 주머니에 있는 깃털단도 하나마다 기회를 이었습니다 적의 받은 매혹이 체력보다 높은 경우 플레이어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아 왜 나 때리면 지금 메오가면은 경험치는 받을 수 있겠지? 잠시 추네 뭐야 등에서 지른거야? 아 뭐..뭐란라 아이씨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이씨 무슨 소리야 이게 영어로도 안나오는데? 가방을 잊지 않아도 된다구요? 필라리넷 7매혹 와 난 징징이다 모든 적에게 사내의 매혹을 겁니다 사용시 활성화됩니다 그거네 유독가스네 유독가스네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아 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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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mpre고비 빌리 어? 아하 저런 것도 되네 어장관리 잘해야 되네 잡아도 도망가네 육즈생 나는 혼자 사냥 그렇지 됐어요 옥스동보는 여전히 안 나오네 옥스 헤어진 이에 동료처럼 나오네 활성화하자마자 산 매혹을 건들 수 있나 안되네 다음 톤부터 아 왜 개를 때리냐고 다른 주머니에 있는 깃털 잔두 얘 되게 세네 아닌가 왼쪽에 공간이 있는 주머니마다 이거 하나하나가 주머니라는 얘긴가 구기 1댐 추가 매혹도 추가되나? 안되네 이거 있음 매혹 풀리잖아 정화의 폭탄 와 4번 쓸 수 있다 이거 있음 매혹 풀리잖아 안전히 함께하기를 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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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스스로 분노가시 지 시간 outros 오늘 nimmt 필요한 adaki 수도권 Fred 저는 플레이 다시 로 aliment 6의 피해를 입히고 파괴됩니다. 나도띠 5의 피해를 입히고 파괴됩니다. 오둥놈 시키 아니 얘 찔려도 도망가나? 아 내 돈 근데 나 두번이 0원 있었는데 못쓰고 음 거지는 도둑질 면역이야 어쩔건데 꽃다 뺐든가 사람을 홀리는 벌이 사람을 홀리는 벌이 사람을 홀리는 벌이 그를 입히고 파괴됩니다. 아 아이쿠겨먹은거 사슴하게 챙겨먹는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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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운이 크게 생각합니다를... 안 썼네... 안 썼네... 불을 다스리는 것은 불이 되는 것...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불이 되는 것... 라그나로스님... 어... 이 열과 행에 있는 모든 빈칸의 표창을 생성합니다. 못 따스네... 못 따스네... 럭키 스톱... 럭키 스톱... 오른쪽에 공간이 있는 주문이 뭔 소리야... 이게 대체... 안 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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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왜 1골드야 저 차는 비싸게 안 사주네 맞다 2 2 3 2 2 2 3 별투용검 25피에 좋다 할인중 길고 슬프 solu지 숨길 감자 buying 엠칼 이흑철 이탄의 표창을 생성 왜 나 열쇠가 하나도 안나오지? 엠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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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보스랑 밥도 먹고 먹욕탕도 가고 사방에 인접한 보석 하나마다 이 아이템은 피해를 엎습니다 사방에 인접한 무기들이 참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모든 무기에 150% 추가 피해가 더해지지만 이번 전투에 마이너스 1 피해를 입힙니다 스잘데기가 없네 뭐야 이거 저는 시기세가 이슬라인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수천리의 사방에 인접한 소통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2 피해를 입힙니다 정상에 신경을 당하는 소통은 아래에 인풍한 소통은 노창 3중 1장 4중 1장 5중 1장 5중 1장 5중 1장 5중 1장 5중 1장 5중 1장 권투 이겼는데 독댐은 맞고 끝나네 매혹이라 어 떴다 볼 데가 없다 근데 나만agues V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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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드디어 나왔다. 오토할 단도. 같은 등급의 다른 아이템을 받는다. 아, 아끼는 아끼는 아들의 아끼는 아들. 고구레 마이너스 1도 되나? 옷에 1 에너지를 추가한다 안 되네 쇠속갑이 있네 아 3킬 어 너무 많이 나와네 닌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열 수 있다 팔방에 인접한 무기들이 보다 피해를 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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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네. 모르겠네. 용검 이번에 빼도 되겠다. 아닌가? 아! 할걸. 얍! 날기만. spezie. 용검부터 판로 가자 일단. 근데 이럴 거였으면 아까 오쑤음을 너무 아쉽게 됐네 오쑤음을 너무 아쉽게 됐네 오야 오쑤음을 너무 아쉽게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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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톱신발 위쪽에 주머니마다 삼방어를 얻습니다 4 5 5 이 행에 음료를 하나 생성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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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으 으 으 으 으 우녀러 으 열쇠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왜 이 번 런에 열쇠가 나도 안나오냐 아 씨 아 이버그 온 아 이거지 얘 맹이님 어두운 여인의 물약 상산에 열쇠 있었는데 열쇠 괜히 샀네 아 아 이미 기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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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력을 5회복 얘는 가방이 떨어져 있어 퇴력을 5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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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력을 5회 퇴력을 5회복 퇴력을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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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력을 5회